htwo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년간 수소 소비란 2035년까지 약 300만 톤으로 마이너스 2025년 넥소 후속 수소 전기차 출시 계획 현대자동차가 현지시각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gs2024를 통해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밸류체인 구축에 나섰다 현대차는 1998년 연료전지 연구 초기부터 수소 관련 기술을 집중 개발했다 이후 2013년 투싼라인 35 수소 전기차의 세계 최초 양산을 거쳐 25년 넘게 수소 에너지 기술에 투자해 수소 분야 리더십을 지속 강화해왔다 수소 에너지는 청정하고 무한하며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에너지원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로 저장 및 수송에 강점이 있다 동시에 특정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 또 지역 내 수소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류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 특성을 기반으로 현대차는 수소 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다 올해 CES에서 현대차는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인 HTW를 현대차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HTW 그리드 솔루션을 발표했다 현대차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는 그룹 내 각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과 요구에 맞춰 단위 솔루션 그리드를 결합하고 최적화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HTW 그리드 솔루션으로 수소 산업이 모든 밸류체인을 연결함으로써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사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수소 생산 관련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인 그린 수소의 생산을 위해 현대차는 수년 내 메가와트, MW, 그 펜수전에 이기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알카라인 수전에 3대비 펜수전에 수소 생산비용이 약 1.5배 정도 비싼 편이나 향후 수소 전기차용 연료전지 부품 및 생산 인프라 공용화를 통해 현재 이 펜수전에와 알카라인 수전에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소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차 그룹만의 차별성이다 또 현대차는 폐기물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도 공개했다 현재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전의 방식이지만 수자원이 제한적이거나 재생이너지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실현이 어렵다 현대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진 중인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은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 이하 W2H,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 이하 P2H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식인 W2H는 음식물 쓰레기, 하수질러지, 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가축분류 등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된 메탄을 정제해 바이오가스를 만든 후 수소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W2H는 지역 내 수소 생산 거점을 만들 수 있어 수소 운반 및 저장 과정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소 자원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특징이다 첫 번째 방식인 P2H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을 애체 상태로 녹이고 가스와 공정을 통해 합성 가스를 생산한 뒤 이를 정제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수소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그룹은 수소의 생산뿐 아니라 저장, 운송 및 활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수소는 애체, 기체 및 고체 방식으로 저장이 가능하며 전형 가스와 마찬가지로 육상, 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송이 가능하다 실제 적용 사례로 현재 서울 광진구에서 이동형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제주도 등으로 확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의 활용에 있어서도 도시의 거리, 하늘, 그리고 바다까지 현대차 그룹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용도와 규모에 맞춰 수소 모빌리티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민간 합작 프로젝트에는 W2H 생산 모델 중심의 HTW 그리드 솔루션이 제공된다 인도네시아는 탄소 중립 발성을 위해 수소 솔루션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그룹의 주요 생산 거점이 위치한 서부 자바주에 적용되는 W2H 생산 모델 중심의 솔루션으로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 그룹의 주요 생산 거점이 위치한 서부 자바주에 적용되는 W2H 생산 모델 중심의 솔루션으로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에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에 엑시언트 수소정 기타 30배가 참여해 품질 검증 및 배기가스 감소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H2O4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동시에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과 협업해 현대차 수소정기차 모빌리티 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메타플랜트가 건설되고 있는 조지아주아도 사바나 지역의 청정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엑시언트 수소정기트럭 트랙터를 물류에 도입하고 수소충전소 등의 인프라를 조지아주와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현대차그룹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최종 사용자로서 연간 수소 소비량을 지난해 1.3만 톤에서 2035년까지 약 300만 톤으로 늘린다 현대차그룹이 수소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에 기여해 수소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일환이다 편 현대차는 승용수 소정기차 fcf 분야에서도 시장 리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넥소 넥소 후속 제품을 2025년까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베이거스 등호 김성환 기자 수호킴의 도토타임즈.co.kr 리텍 군수사업 부문 리텍 DTS로 인적 분할 시승 기분 좋은 변화 기아 부분 변경 k5 cs2024 현대차 수소와 소프트웨어로 미래 청사지 수소가 소프트웨어로 미래 청사지